환당고기 진설혼 고려 편입니다 사실 환당고기를 보면 마지막 부분이 고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해서 환당고기를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환당고기가 고려까지 다루고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을 절대 이렇게 모르는 것 같습니다 환국 이야기나 좀 듣고서 뭔가 큰 영토만을 바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이 환당고기는 태백일사에 보면 태백일사의 마지막 부분이 고려국 봉기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이 마지막 부분이라서 혹시나 소홀히 하진 않을까 또 이렇게 중세 부분이라고 하는 우리 고려 부분이라서 그렇진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또한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반성을 해보면서 이번에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오늘 다 이게 고려가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 다 하진 못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지만 몇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000년 한민족사의 국통맥에 보면 일곱 번째 나라 그게 바로 고려입니다 환국 배달 조선 북부여 고구려 그리고 대진국 후신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고려 조선 이렇게 이어집니다 고려는 918년부터 해서 1492년까지 475년 약 500년 왕조라고 하죠 고려 왕조가 있는데요 34명의 황제 또는 왕이 있습니다 이번에 올림픽이 있었는데 올림픽에서 여기 양궁 소년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있는데요 항상 이렇게 샤우팅을 했잖아요 저는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코리아 화이팅이라고 했던 그걸 크게 이렇게 외쳤던 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많이 했는데 이제 또 외국에 나가 보니까 이렇게 코리아 화이팅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고려라고 하는 말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코리아라고 하는데 이 코리아라고 하는 말은 고구려에서 먼저 나갔습니다 고구려가 또 이제 고려라고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코리아라는 영문 명칭은 고려인이 사는 나라 고려인이 땅이라는 의미에서 유래했다 그리고 고려를 방문한 외국인들은 각자 자기 나라 언어에 맞추어 고려를 불렀고 시간이 지나 고려는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박물관의 설명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가 그만큼 대외적인 활동도 있었고 굉장히 큰 간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고려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정사가 바로 고려사인데요 이 고려사가 올해 2020년 2월 달에 보물이 되었다는 거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그전에는 뭐였냐면 문화재였습니다 문화재 이 고려사가 뭐냐면 70여 권이 되는 책이잖아요 고려의 역사를 관통하는 그 모든 것을 세밀하게 담은 조선의 지식인들이 이것을 담은 그런 기록한 책입니다 15세기 전반 고려의 역사를 편찬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또 세종 때 김종서 정인지 등이 고려사의 편찬을 재개하여서 마지막으로 세심하게 둘러본 결과 2년 후인 1451년 문종 때 기전체의 고려사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정사 고려의 역사를 담고 있는 정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부산에서 어디에서 문화재 취급만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보물도 아니었다 국보는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물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서야 보물이 된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 언론들에서도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제 보물이야 그래서 보물 지정 예고가 되었을 때 왜 그렇게 평가받아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고려사만 늦었는지에 대해서 뚜렷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누가? 지금의 학계가 역사학계에서는 연구자가 다른 시대보다 훨씬 적고 그리고 고려사의 가치에 대한 전공자들의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게 설명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고려사의 가치에 대해서 전공자들이 관심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직무유기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려사 권위자인 노명호 교수는 고려시대를 조선시대의 틀 속에서 함께 묶어보는 잘못된 관행이 뿌리 깊었다 고쳐야죠 이런 거 잘못된 관행이 있었으면 고쳤어야 되는 거고 일반인이 고려사의 실체를 접할 기회도 부족해서 고려사 판본 자체에 무관심했다 일반인들이 무관심했다고 이렇게 또 일반인도 이렇게 같이 싸잡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학계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980년대 이후 오랫동안 고려사나 고려사 저료에 대한 사료 연구가 거의 정체되어 왔다라고 이 교수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려시대 연구의 큰 장애 요인이 되었다 고려시대의 이 연구에 대한 사료 연구가 왜 안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보물이 되지 못했던가 보물조차 되지 못했던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인데요 복기대 교수는 대한사랑 세미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려사는 하도 연구가 잘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연구할 것이 없을 정도다라고 중세 학계에서는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교수는 하도 연구가 잘 되어서 이게 언제 연구가 잘 되냐면 바로 일제시대에 조선사 편수에서 그렇게 연구를 잘 해놔가지고 더 이상 연구할 것이 없을 정도다라고 하면서 고려사 정사 고려사를 보지도 않는 거죠 중세사 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방 후에 고치지 않을 역사가 되었다 고려사는 굉장히 왜곡된 게 많은데 그걸 고치지 않은 그런 역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죠 댓글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고려사에는 고려의 서북쪽 북경이 요하이고 동북쪽 국경은 두만강 700리 북쪽으로 되어 있는데 고려사를 연구하는 교수님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고려사를 전문적으로 하면서도 고려사도 읽지도 않고 다 물러나십시오 교수직에서 물러나고 광화문광장에서 석고대제를 하라 까지도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고려사에는 보면 아 이것 때문인가 고려사에 보면 이제 검색을 해보면 고려사에는 바로 외구라고 검색을 하면 309번이 나오고 고려사 저료에는 198번이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고려 말에 가면은 외구들의 침범 외적들의 그런 침략이 수백 번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시대에서 살아남지 못했던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성삼재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대한사랑국제학술제에서 그 일본 학자들을 만나서 일본 교과서가 왜곡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때 일본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일본이 조선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역사를 조작해 놓은 게 있는데 당신네들 당연히 한국이 해방되면 당연히 복원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되어도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본을 탓하기 전에 당신네들 거를 먼저 봐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충격을 저는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왜곡했다라는 거예요 고려사도 왜곡했다 고려 국경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걸 왜곡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네들이 고려사를 보지 않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나가도 그게 복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복원 안 된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삼재 교수도 복귀대 교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세사학회가 앞장섰던 것이 뭐냐면 2017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역사학회 53개 학회가 한국 중세사학회를 내세워서 조선사의 번역사업에 20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될 만한 학술적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간다면서 조선사 편수회에 조선사 35억 원의 번역에 제동을 걸려고 했다 실제로 지금 제동이 걸린 상태죠 그게 나가지 않았으니까 5년 동안에 조선사 편수회에 일본인이 만든 일본어로 만든 그 사료집 우리나라 역사를 갖다가 왜곡한 조선사 35건을 갖다가 번역하는 사업에 이나대 고조선 연구소가 투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번역을 다 해놨더니 그걸 제동을 건 겁니다 53개 학회가 한국 중세사학회를 내세워가지고 이거 이거 또 혈세가 들어갈 가치가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제동을 걸려고 시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봤죠 중세사학회가 고려사 공부는 안 하면서 고려사에 관한 이 고려사도 보물로 등재됐는지 안 됐는지 2021년이 되어서야 문화재에서 보물로 승격되는 학계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태백일사 고려국 본기를 중심으로 볼 텐데요 이 부분은 환당국에 있어서 고려를 다루는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려사가 이게 정사이고 70여 권에서 고려의 전반적인 것을 다뤄주고 있다면 거기에서 핵심적인 어떤 가치 부분이라고 할까요 핵심적인 사건만 요약해서 이렇게 다룬 것이 이 태백일사 고려국 본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려국 본기만 가지고는 사실 고려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고려 전반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이 고려국 본기를 핵심적인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당국의 구성을 보면 삼성기 상하 단군세계 북부역이 태백일사가 있는데 태백일사는 일책 8권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 8권을 보면 삼신오제본기, 환국본기, 신시본기, 삼한광경본기, 소도경전보는 고구려국본기, 대진국본기 그리고 고려국본기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고려국본기인데요 환당국의 역주본, 상생출판에 나와 있는 역주본을 보면 소제목이 달려져 있습니다 고려 태조의 훈요십조 그리고 고구려 왕족의 후손 궁예, 궁예의 출생과 양길의 만남 왕룡의 귀순과 이혼의 후백제 건국, 궁예의 후고구려 건국, 왕건의 즉위와 궁예의 최후 여섯 번의 소제목을 쭉 달았을 때 이게 궁예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왕건의 건국까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궁예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다뤄져 있습니다 그리고 7번에 서희 장군의 소선령과의 단판, 윤관의 여진정벌, 고려의 북방 영토 이존비의 역사인식과 난가의 자주종립, 이암의 역사의식과 고려 권신의 사대주의, 인물 정지상 고려 왕조 때 천재를 찬양한 노래, 고려 말 왕조의 분열과 옛 영토 회복으로 마무리를 짓고요 마지막에 태백일사 발문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고려의 건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건국을 얘기하려면 그 이전에 궁예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태백일사 고려국 본기는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의 혈연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 숨겨진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고려국 본기에서 처음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국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예라고 하면 드라마에서 보면 이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라마의 얼굴들을 많이 썼습니다 태범국 왕 궁예는 그 선조가 평양인으로 본래 보도광 고안승의 먼 후손이다 이게 태백일사에서 유일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궁예가 어디 출신이냐라고 했을 때 보도광 고안승의 먼 후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고안승이라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고구려 수림성 사람 대형모잠, 건모잠이라고 하죠 대형모잠이 고구려의 유민들을 모았다 그는 이제 고구려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는 고구려의 유민들을 모아서 부흥운동을 일으키는데 고구려 대신 연종토의 아들 안승을 만났다 그들은 안승을 한성으로 맞아들여 임금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삼국사기에서는 연종토라고 해서 연계소문의 동생의 아들 이게 바로 안승이다 안승은 그럼 연안승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문헌을 보면 고안승은 보장왕의 외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고안승은 보장왕의 외손으로 고구려가 멸망한 후 부흥운동을 일으킨 건모잠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었으나 의견 차이로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투항하게 된다 이게 이제 고구려 멸망이 668년이고 669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다 이때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태백일사 대진국 봉기에 보면 조대기의 668년 9월 21일 평양성이 함락될 때 진국 장군 대중상이 서압록하를 지키다가 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침내 무리를 이끌고 험한 길을 달려 개원을 지나는데 소문을 듣고 따르기를 원하는 자가 8000명이었다 함께 동쪽으로 돌아가 동모산에 이르러 웅거하고 성벽을 굳게 쌓고 스스로 보존하여 나라 이름을 후고구려라 칭하고 연어를 중광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뭐냐면 태백일사 대진국 봉기에 있었던 잃어버린 30년 대조영이 아니라 그 아버지 대중상의 어떤 활약 이 부분이 없으면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전면적으로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고한승이 보장왕의 외손으로서 고구려 부흥운동에 참여를 했다가 신라에 투항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뭐냐면 그 위쪽에서는 바로 대중상 장군이 일어나서 뭐냐면 후고구려를 칭했다 이게 바로 669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고구려의 부흥운동이 한쪽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헌단고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라가 당나라에 군사를 청하여 고구려를 멸했는데 이것은 진실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내 반드시 고구려를 위해 그 원수를 갚으리라 라고 하면서 901년에 스스로 왕으로 칭하게 됩니다 3국 4기 궁예전에도 보면 선종이 선종은 바로 이 궁예를 뜻하죠 선종이 스스로 왕을 칭하면서 사람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지난 날 신라가 당나라에 군사를 청하고 고구려를 멸망시키니 평양 옛 서울이 한줌 풀더미로 변하였는 바 내가 반드시 군사를 청해 그 원수를 갚으리라 라고 하는 대의명분을 가지고서 이때 고려를 국호를 고려로 해서 나라를 건국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전을 보면 궁예의 어떤 그 건국의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태백일사 고려국 본기를 보면 892년 궁예는 국가가 세약해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을 보고 기회를 틈타 무리를 모아서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여러 대의 원안을 씻고자 죽주의 도적 기원에게 몸을 던졌다 기원이라고 하는 죽주의 반란군 수장에게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기원은 아랫사람을 업신여기고 거만하여 예로서 대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이 3국 4기에도 그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죽주의 도적 괴수 기원에게 의탁하였다 그러나 업신여기고 잘난 채 예우하지 않으니 선종 바로 궁예는 답답하고 스스로 불안해져서 몰래 기원의 휘화에 원회와 신혼과 결연하여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태백일사 고려국 본기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원회와 신혼 등과 몰래 결탁하여 친구로 삼아 북원의 도적 양길에게 투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길에게 투신을 하게 되고 양길이 군사를 내주어서 궁예는 아슬라를 공격하는 장면이 고려국 본기에 나옵니다 아슬라는 현 강릉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이 아슬라를 공격하면서 무리가 600명에 이르자 스스로 장군이라 일컫고 군사 고락을 함께하고 주는 일과 빼앗는 일을 사사로이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마음속으로 경외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896년에 이렇게 되니까 태수 왕룡이 왕룡 바로 왕건의 아버지입니다 왕건의 아버지 왕룡이 궁예에게 송악군을 바치고 그리고 귀순하여서 이렇게 설득하게 됩니다 대왕이 만약 조선, 숙신, 변한 땅에서 왕노릇을 하고자 하시면 먼저 송악을 점령하고 저의 장자 왕건으로 그 주인을 삼는 것보다 더 좋은 계책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궁예가 이 말을 쫓아서 스무 살이 되었던 왕건이 이때 이 성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궁예의 직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예는 자신의 힘으로 차지한 강원도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장군을 자칭하여 양길에 맞서게 되고 양길은 899년에 궁예와 전면전을 벌여서 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901년에 궁예가 왕을 칭하면서 동시에 국호를 고려라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걸 두 번 국호로 바꾸기 때문에 그 국호를 다시 한 번 고려를 쓴 것이 바로 왕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국호를 고려로 쓴 것은 바로 궁예다 901년에 고려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7년이 지나서 천수원년 여름 6월에 왕건이 홍유, 배현경, 신순겸, 복지겸 등 여러 장군의 추대를 받아서 날이 밝을 무렵에 곡식 더미 위에 앉아 군신의 예를 행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 뛰어다니면서 왕공이 이미 의기를 들었다라고 외치게 하였다 이때 달려와 따르는 무리가 이루었는데 만여 명이나 되었다라고 태백일사 고려국 본기에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918년 이때가 이제 천수원년이죠 여름 6월 병진에 태조, 태조께서 태조 왕건께서 포정전에 즉위하여 국호를 고려라 하고 연호를 고쳐 천수라 하였다 고려사에도 이렇게 정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918년에 이렇게 궁예를 몰아내고 즉위를 했지만 이후에도 1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더 걸린 거예요 그때 뭐냐면 후백제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후백제를 완전히 이렇게 멸망시키고 935년에는 신라가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936년에는 일리천에서 백제군의 대승 후백제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견훤이 사망하게 되고요 이러므로 해서 완전히 후상국이 통일이 되어서 이제 고려가 완성이 되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943년에 그때 승하하시게 됩니다 고려 태조 왕건의 능은 개경에 있죠 개경에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왕건상이 있습니다 이 왕건상은 고려 광종 2년에 제작됐는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임금의 동상이라고 하죠 조선 고려를 합쳐서 1992년에 이 왕건상이 발견이 되었고 출토 당시에 비단 천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뭔가 천으로 둘러싸여져 있었는데 그 천을 벗겨보니까 벌거벗은 왕건상이 있었다 황제 의복을 입혀서 재래에 임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몸은 이렇게 다 벌거벗어있지만은 관을 쓰고 있죠 황제를 상징하는 통천관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초상화를 보면 멸류관을 보아도 고려는 스스로를 황제국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천자는 12류 멸류관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천자가 아닌 제후의 경우에는 구류죠 9개의 멸류관을 사용을 합니다 조선왕조에서는 구류 멸류관을 사용을 했습니다 왕건의 스승의 희랑대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 희랑대사는 부각파의 종주이자 왕건의 정신적 스승이었고 해인사에 모셔져 있습니다 현재 국보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유일한 목조 진영상이자 가장 이른 시기에 목조 불교 조각입니다 그래서 왕건이 후백제를 물리치고 후상국을 통일하는 과업을 이룰 때 해인사 지지 세력인 부각파를 이끌며 정신적인 기반을 제공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국사급의 큰 스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18년에 고려가 건국을 했잖아요 2018년이 되니까 이때가 굉장히 크게 전시를 대고려전을 열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그러면서 북한에서 좀 전에 보셨던 왕건상이 들여오기를 바랬죠 그걸 요청을 했는데 북한에서 끝까지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거죠 대고려 2018년에 전시회인데요 그 찬란한 도전이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 이 희랑대사와 그리고 고려 왕건상을 동시에 모셔서 남북 간의 어떤 화해와 그런 어떤 통일과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그 왕건상을 북한이 보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빈 모습으로 이렇게 전시가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백두산 폭발이 있는데요 대진국에 또 발해인의 고려 망명이 이때 시작됩니다 발해인들이 고려로 망명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925년부터 거란침공 전인 925년 가을부터 겨울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망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망명하는 것은 뭐냐면 본격적으로 터진 것은 946년인가요? 그때 이렇게 백두산 대분출이 일어났고 그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 이전에 바로 발해 멸망 시기 926년에도 소폭발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 전에 소규모 분출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때 발해가 대진국이 멸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946년에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망명객들이 고려로 내려오게 됩니다 특히 태조 17년 934년에는 왕자 대광현 등 수만 명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요 발해국의 세자인 대광현이 수만의 무리를 거느리고 투항해 오자 왕계라는 이름을 내려주고 종실에 족보에도 올렸다 이것이 태조 17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백두산이 946년에 대폭발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지금도 백두산 대폭발 그 전조로서 보여지는 것들이 한 10여 년 전부터 그 전조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위험성이 가정되고 있는데 946년에는 이렇게 그릴랜드 빙하코어를 봐도 946년에 화산재가 뚜렷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946년 이때가 정종원년이에요 정종원년에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고려사에 이 해에 하늘의 북이 울려 사면을 하였다라고 하는데 하늘의 북이 울렸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바로 백두산의 분출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정종 1년에 946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 광종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백두산 분출 이후에 백두산 분출 이후에 3년 뒤죠 949년에 광종의 시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황제국을 다시 한번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는 황제국이었다 고려는 고구려의 후예라는 의식이 확고하여 황제국 체제를 지향하였다 정치 체제에 있어서는 고려의 정치는 3성 6부 체제였고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성이나 부는 제후해서 사용할 수 없고 천자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호칭으로서 당의 중앙관제나 발해 중앙 대진국의 중앙관제를 보면 삼성 6부가 나와 있는 모습이 있죠 고려도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가 금나라에 보낸 국서에서도 고려왕은 스스로 황제라고 칭했다 그리고 금나라 역시 고려가 황제국임을 인정하고 국서를 보낼 때 대금 황제가 고려국 황제에게 글을 보낸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고려의 황제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는데요 태조는 천수라는 연호를 썼고 그리고 광종은 광덕 황성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고종 황제 때 원구단을 다시 설치하고 거기에서 상제님께 이렇게 재를 지내게 되는데 개성의 황제가 제천의식을 거행하는 원구단을 고려시대에 설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천자국의식이 여기서 나온 것이다 4대 임금인 광종은 광덕 중풍의 연호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종 시대에는 광종 19년에서 그리고 7대 목종 9년까지 이런 어떤 은진미륵을 37, 8년 동안에 건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은진미륵과 같은 그런 양식들이 대조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처럼 충청, 충남, 논산, 홍성, 호남지방, 경기도 남부에는 일일이 열과할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미륵보살상들이 고려시대에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때는 선화봉사 고려도경을 보면 송해 사신 서긍이 입골할 때 광화문 이때도 광화문이 있었습니다 광화문, 승평문, 신봉문, 창화문, 회경문이라고 해서 다섯 개의 문을 통과해야 됐다 이 다섯 개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명나라, 청나라의 황성에도 보면 다섯 개의 문을 통과하거든요 그리고 경복궁은 뭐냐면 세 개의 문을 통과하면 우리가 경복궁 가보면 아시겠지만 광화문 들어가고요 흥례문 들어가고 그다음에 근정문을 들어가서 근정전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국이 아닌 경우에는 세 개의 문을 통과하면 됐었다 그렇지만 황제국일 경우에는 다섯 개의 문을 통과해서 배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촌이암 선생의 조부였던 이좀비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환단, 조선, 북부여, 고구려 이래로 모두 부강하고 자주를 유지했습니다 또 연호를 정하고 황제라 칭한 일은 우리 태조 때에 이르러서도 일찍이 실행하였으나 지금은 사대의 주장이 국시로 정해져 있어 군신 상하가 굴욕을 달갑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새로워지는 방법을 도모하지 않으니 하늘의 뜻을 두려워하고 나라를 보존하는 것은 진실로 훌륭하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천하 후세의 비웃음은 어찌하게 싸웁니까? 라고 이렇게 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황제라 칭하는 일을 이 시대에는 꺼리고 기피하여 갑자기 회복하기는 진실로 곤란하지만 자강의 계책은 강구하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좀비 선생의 역사의식을 볼 수가 있고 바로 황제국이었던 것을 고려가 황제국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는 단군조선의 삼한관경제 그리고 고구려의 삼경제도를 받아서 고려의 삼경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삼경제도가 완성된 때가 언제냐면 숙종 때죠 15대의 숙종 때입니다 이때 고려시대에 김의재라고 하는 술사가 있었는데요 남경의 천도를 건의를 하게 됩니다 숙종 원년에 위위승 동정이 되어서 김의재가 도선의 술법을 공부하여 남경으로 천도하자고 요청을 하는 상서를 올리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고려의 땅에는 삼경이 있으니 송악이 중경이 되고 목명양이 남경이 되며 평양이 서경이 됩니다 라고 해서 4개월은 중경에 거주하고 또 4개월은 남경에 거주하고 또 다른 4개월은 서경에 거주하면 36개 나라가 조공을 바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삼경제도를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숙종 때 삼각산 면학의 남쪽 땅을 궁궐터로 정한 후에 숙종 임금의 허락을 받아서 1101년에 바로 남경터를 건립을 하게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1067년 서울은 삼경의 하나인 남경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의재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신집이사에서 말하기를 저울추와 저울접시에 비유하자면 저울대는 부서이며 저울추는 오덕지이고 저울판은 백아강입니다 이곳에 더욱을 정하면 70개 나라가 항복하여 조공을 바칠 것이며 땅의 덕에 힘입어 신기를 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 하였습니다 이 저울을 가지고 삼경을 비유하였다 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고려사에서 나왔던 바로 김의재가 언급을 했던 이 신집이사라고 하는 것은 태백일사의 신집이사고 단군세계에 나오는 6대 단군 때 나오는 서효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바로 단군 조선시대에는 마한지난 번환이 바로 저울대 그리고 저울판 그리고 저울추의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어떤 사망광경제로 운영을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신집이사를 빌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이걸 보고서 전후사망고를 져서 뭐냐면 전사만이 있었다 대륙사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밝혀낸 어떤 단초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394년 태조, 태조 이성계 때죠 그래서 전조, 고려 숙종 때 경영했던 궁궐의 옛터가 너무 좁아서 이게 남경을 얘기합니다 숙종 때 경영했던 남경이 너무 좁아서 그 남쪽에 궁궐터, 경복궁을 정했다라고 해서 고려의 삼경 중에서 남경의 그 아래쪽에다가 바로 이 한양 땅의 어떤 수도를 정한 것 풍수로 수도를 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경복궁을 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뭐냐면은 점점 더 수도가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 고려의 어떤 남경이 바로 이제 조선시대의 어떤 수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려의 국경 문제를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국경이라고 할 때 지금의 어떤 국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려 지도, 국사교과서 지도를 보아도 거의 비슷한데요 쓰다 소키치의 일제관변학자인 쓰다 소키치의 조선 역사질이나 조선 총독부의 조선사와 같은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쓰다 소키치의 주장에 기반하여 광복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려의 북계, 북쪽의 경계가 압록강과 청천강 사이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천리장성을 따라서 국경이 형성되어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한국사 교과서에서 고려 지도가 그려져 있다 그런데 실제로 교과서 중에서 지도가 가장 많은 게 고려 지도입니다 고려 지도, 그 이전에는 지도가 몇 개씩 나오질 않는데 고려 지도에 사건이 많잖아요 사건 기록이 많으니까 그때마다 지도를 내세우는데 지도가 8개에서 10개 정도 이렇게 교과서마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잘려진, 원산만까지 잘려진 그 지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는 이제 천리장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왼쪽이 쓰다의 천리장성 표시도이고 보시면 복귀대 교수가 실제로 여기를 갔다라고 하죠 그래서 평균 해발 고도가 500m에서 1000m가 되어서 성을 쌓지 못하는 곳이고 실제로 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천리장성이 아니라는 거죠 천리장성이 없는데 여기가 천리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경계를 그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령이라는 것도 이제 뒤에 나오지만 명나라와의 어떤 고려의 국경 분쟁에서 명나라가 천령위를 설치한다라고 했을 때 그 천령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강원도에다 비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다가 비정을 하면 명나라와 국경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천령위를 설치를 하면서 국경을 갖다가 아래쪽으로 그어버렸다 지금 이제 그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을 보시면 이키오치 히로시가 조작한 고려의 북방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명나라의 천령위가 있는 것이죠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어버렸다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천령위라는 지명은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저 위에 보면 요하에 있는 심양 남쪽에 보면 천령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명사에서 말하는 명나라 천령위는 요령성 심양 남쪽의 진상 둔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동쪽의 경계인 공험진까지 이렇게 쭉 그으면 이것이 고려의 경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일제시대나 해방 이후에 허우범 박사가 2021년 대한사랑국제학술문화재에서 이렇게 발표한 내용 중에 고려 국경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시면 고려 국경이 일제시대 위쪽이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왼쪽이 쓰다소키치가 그은 고려의 국경이고 이병도, 이기백이 그은 그런 고려의 국경입니다 거의 그대로를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넣은 것이죠 고려의 국경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 그냥 그대로 갖다 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고려 위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요나라가 있고 금나라가 있습니다 요나라와 금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백두산 문화권은 한반도 북부를 아울러 그 중심종족은 부여 고구려 발해 대금 후금 청으로 이어지는 정권으로서 그 정권을 계승한 만주족이다, 여진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한반도에 개입을 한다고 했는데 북한이 중국당을 분할하는 이른바 병아리 계획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걸 보시면 저 위에 중국이 빨간색이잖아요 그런 어떤 급변 사태 시에 여기까지 개입을 한다고 했던 최한선이 뭐냐면 고려 국경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고려 국경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고려의 어떤 국경선 너희가 국경선을 거기다 그으니까 그 위쪽은 우리 땅이다 예로부터 우리 땅이었다 그러면 또 한 500년 동안 뭐냐면은 한반도 북부에 북부가 또 이렇게 중국의 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중국이 한반도 개입 시나리오를 보면 이 시나리오와 오른쪽에 있는 고려의 어떤 국경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반도 진입하는 것에 역사적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한사군 한반도소를 내세우기도 하지만 고려의 국경을 이들이 계속해서 이런 근거들을 추가를 해서 내세울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내세울 것이라는 거죠 백두산을 포함하지 못한 고려의 국경입니다 고려 국경이 500년 동안 백두산을 포함하지 못한 그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일 종족주의에서 이렇게 서울대 이영훈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두산을 민족의 발상지로 신성화하고 장차 그곳에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한민족이 소생할 것을 노래한 최초의 사람은 최남선이다 최남선이 근참기를 지은 것은 그러니까 1920년대 그쯤 된다는 거예요 최남선이 근참기를 지은 것은 당시 조선 사람들이 백두산을 너무 경시해서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백두산 신하에 내막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박이 한국사의 저자이면서 역사 강사인 심용화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백두산은 우리 역사와 그다지 관련이 없어요 통일신라는 대동강 이남 지역만 확보했기 때문에 신라도 아래쪽이죠 대동강 이남 지역을 확보했고 백두산은커녕 평양도 장악하지 못했고 꾸준한 북지척을 폈던 고려 역시 함경북도 지방을 온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쓰다 소키치나 이케우치 히로시나 이런 사람들이 그어버렸던 고려 국경을 근거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함경북도 지방을 온전히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에는 고려시대에는 백두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조선 세종시대에 들어와서야 압록강 두만강 국경선을 확보한 것인데 백두산을 민족의 영산으로 기리게 된 것은 이광수 최남선 때문입니다 근대기획의 산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와 중국의 백두산의 입장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한국 쪽을 보시면 왼쪽을 보시면요 백두산은 고구려 부여 옥조 고구려 발해 조선의 한민족 국가였다 포함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고려가 없잖아요 고려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놨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고려시대에는 백두산이 우리에 포함되지 않았다 500년 동안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국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국경 문제 고려 국경이 어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고려사, 요사, 금사 이런 기록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려사를 보면 그 경계의 서북쪽은 당나라 이래로 압록강을 경계로 하였고 동북쪽은 선출령을 경계로 하였다 대개 서북쪽은 고구려 경계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동북쪽은 고구려의 경계를 넘었다 한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쪽은 고구려의 경계를 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교과서에서 나온 고구려의 어떤 영토 강역만 보더라도 그 강역까지 이상을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 동북쪽을요 동북쪽으로 그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고려는 뭐냐면 원산망까지 그 아래쪽 한참 아래쪽을 그어놓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 고려사를 정사로 본다면 고려가 자신의 국경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동북쪽은 고구려의 경계를 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고려사 세가에 보면 갑자일의 거란이 어원판관 야율골탈을 보내어 동북 여진으로 가는 길을 빌려달라라고 요청하였으나 고려가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란이 여진으로 가는 길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거란이 동북에 있는 여진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 고려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다는 거예요 고려가 저 국경이 저 아래쪽에 있으면 거란하고 여진이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을 빌려달라고 고려에게 요청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지도가 말이 안 된다 거란은 여진을 그냥 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북 여진으로 가는 길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이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이 성립이 되려면 거란, 고려, 여진으로 이렇게 국경이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려의 영토가 동북 여진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만주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려사에 여러 가지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는 그런 근거들이 있는데 그 근거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려면 우리 대한사람 국제학술대회에 나와 있던 그런 어떤 논문 발표라든지 그걸 다 보시면 제대로 더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봐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사람 국제학술제에서 고려 서경의 위치 고찰이라고 해서 이나대 고조선 연구소에 허우범 박사님이 이야기를 한 것이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고려 서경 자비령 철령이 국경의 형성이 철령이잖아요 양암진, 파저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정을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일제가 어떤 고중도 필요하지 않는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괴이하다 그리고 철령이는 봉지편에 설치되었다고 하는 것이 기이하다 또 양암진은 이러한 관계가 형성된 것이라고 상상할 수가 있다 그리고 글자의 잘못이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굉장히 괴이한 말로서 이거는 학계에서 학술적으로 하는 말들 학자가 하는 말들이 아니라 어떤 고중도 필요치 없다 괴이하다, 기이하다, 상상할 수 있다, 오류일 것이다, 탈루일 것이다 글자의 잘못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얘기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모든 위치 비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닌 곳으로 위치 비정을 한반도 안쪽으로 우겨들어서 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려의 국경은 아까 고려사에 나와 있는 대로 압록강에서 설출령까지다 그리고 철령에서 공헌진까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일 소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은 물론 중국의 사료가 말하는 고려 북방강역은 심양 남쪽의 철령부터 두만강 북쪽 700리의 공헌진까지였다 한국과 중국의 모든 사료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런데 광복 75년이 넘는 지금도 한국사 교과서는 고려강역이 함경남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호도하고 있다 사료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광복 75년이 넘도록 득세하고 있는 곳이 한국 역사학계다 사료를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고려사가 정사라고 분명히 우리나라의 학계에서도 삼국사기와 고려사가 2대 정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2대 정사라고 하면서도 고려사를 문화재, 보물로도 만들지 못하고 사료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나대 고조선연구소의 연구총서 5권 고려시대 서북계의 이해를 보면요 고려시대 당대의 역사서들 요사, 금사, 대명일 통지, 고려사, 고려사 전료 등을 검토해 보면 고려 국경이 현재로 보면 요령성, 길림성, 연해주 지역의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정의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와 논문들이 이렇게 필요했죠 그래서 북방 강역이라고 하는 것은 북계와 동계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서북방을 북계라고 하고 동북방을 동계라고 하게 되는데 기이한 지도가 나오게 됐어요 이것을 안쪽으로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북계는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동계를 보면 동계라고 하는 것이 기이하게 아래쪽으로 해서 저 아래 포항 바로 위쪽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어떤 동계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쪽으로 하니까 이렇게 기이한 지도가 나오게 됐죠 서희의 강동 육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희의 강동 육주는 태백일사의 고려국 봉기에 이제 궁예 왕건의 즉위 이후에 바로 나오게 되죠 서희 장군과 소선영의 단판이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유명한 아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서희의 강동 육주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주를 갖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강동 육주를 그 안쪽 국경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강동 육주를 보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육주 중에 귀주가 있습니다 귀주가 있으면 우리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이 생각나죠 귀주대첩의 그 위치도 잘못 비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희가 이렇게 단판을 하게 되는데요 두 개의 압록강이 있다 서압록과 동압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나대 고조선연구소의 윤한택 교수는 고려 서북면 한계인 압록강은 현재 압록강이 아니고 국경선인 압록강과 서로 한자음이 같아 혼동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많이 있죠 그리고 국경선인 압록강은 현재 요하의 지류다라고 해서 압록강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수변의 압록강이 있고 그 다음에 실사변의 압록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수변의 압록강은 요하에 있다 그곳에 그 강에 그 압록강의 동쪽이 강동육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록과 고려의 북계라고 하는 책을 이제 논문을 다 쓰시고 이거를 이제 책을 이나대 고조선연구소에서 연구청소 3으로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려시대 압록강이 현재 요하였으며 여기가 고려의 서북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나와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유득공의 발해고를 보면 여기서 유득공도 의심을 합니다 두 개의 압록강을 따져보는 거죠 봉황서 2서에 압록강이 또 있다는 것인가라고 의아해하는 그런 모습이 발해고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압록강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강원대 사학과 남의회원 교수는 중국 여러 사서에 등장하는 압록수는 북한의 압록강이 아니고 현재 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압록수는 요하다 그리고 압록강이 따로 있다 이 두 개의 압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원대 남의회원 교수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은 지역이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당국위에는 이 서압록과 동압록이라는 두 개의 지명이 나오게 되는데 압록강이 동과 서로 두 개라는 뜻입니다 서압록과 동압록이 있다 서압록이 바로 요하에 해당이 되고 동압록이 현재의 압록강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북부역이나 태백일사에 보면 서압록이라는 기록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태백일사에 보면 동압록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압록에는 동압록의 황성에 광개토경 내 훈적비가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면서 쓰자소키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그 대표가 서희다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을 믿을 수가 있나 그래서 내가 책을 다시 쓴다 우리는 고려 사람이 그 영토를 요구할 때 항상 그 역사적 연유를 사실보다 과장해서 언급하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실보다 과장해서 언급한다 이거 많이 들어봤죠 최근에 광개토태왕 비문을 갖다가 젊은 사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구려가 과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고구려도 과장하는 버릇이 있다 자신들의 어떤 나라를 저기하기 위해서 과장을 한다 고려 사람도 과장을 한다 쓰다소키치에게서 배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려 사람들이 그 영토를 요구할 때 항상 그 역사적 연유를 사실보다 과장해서 언급하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영토 부위에 대한 역사적 자존심 때문에 다른 하나는 중국에 대해 간접적으로 그 영토의 확실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고려 시대의 정부 당국자가 어느 때인가 날조하고 억지로 끌어다 붙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내가 국경 경계를 따로 짓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화봉사 고려도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려는 남쪽으로는 요해에 막히고 서쪽으로는 요수에 닿아 있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 부분이 경계가 되는 것이죠 똑같이 이 경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압록강이죠 바로 요하 요수입니다 거란은 자신들의 영토에 반드시 요탑을 쌓았다고 한다 복기대 교수 이나대 고조선 연구수 팀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요탑을 쌓았다 거란은 자신들의 영토에 반드시 요탑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탑의 경계를 보면 요탑이 나와 있는 동쪽의 경계를 보면 그게 바로 거란과 고려의 경계라고 볼 수 국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요탑이라고 하는 책이 또 2019년에 나왔는데요 그 책에 나와 있는 지도를 보면요 바로 이 요탑의 끝자락 동쪽 끝이 나옵니다 동쪽 끝을 보면 이런 식으로 보면 북한이 있고 압록강이 있고 훨씬 더 위쪽에 보면 이렇게 요탑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고려와의 국경이 저 아래쪽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강감찬의 귀주대첩의 귀주의 위치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라 성종이 직접 1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가 귀주에서 강감찬 장군에게 대패하고 물러가게 되는데 지금의 고려 국경으로 보면 귀주가 바로 압록강 안쪽이 되게 되지만 이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려사를 보면 고려사에는 귀주가 바로 정주목으로 고쳤다 귀주는 바로 정주다라고 하는데 이 정주는 어디에 있냐면 요소군에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려 때 주를 설치하여 정동현이 있다 요소 주민을 옮겨서 튼튼히 하였다 요소 주민을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요소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소 가까이에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귀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귀주는 바로 이곳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철령위는 어디인가? 아까부터 철령위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요 철령위를 설치하겠다 명태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국경에 철령위를 설치하겠다 그럼 철령이 있는 곳에 위와 소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경계, 근무를 서는 그런 곳이죠 치소를 나타내는데 철령은 명사 지리지에 보면 철령은 서쪽으로 요화가 있다 요화 보이시죠? 서쪽으로 요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쪽으로 범화가 있고 남쪽으로 소청화가 있는데 모두 흘러서 요화로 들어간다 요화로 들어가는 강들이 있는데 철령은 서쪽에 요화가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화의 동쪽에 철령이라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압록강 안쪽에 있었다면 압록강을 거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철령은 요화에 있다 이곳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명사 지리지에 보면 철령은 서쪽에 요화가 있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종 21년에 보면 공조 찬판 최치운을 명나라에 보내 철령부터 공험진까지 조선 경계라고 통보했다 조선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철령부터 공험진까지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철령에서 공험진 그리고 압록강에서 선춘영까지가 바로 경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강단 식민사학계가 주장하는 철령은 바로 함경도 안변에 여기 보면 강원도 안변, 옛 강원도 안변인데요 여기에 보면 철령이라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명나라가 여기를 국경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명나라 경계가 동쪽 경계인데 여기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학자들은 물론 당국도 심양 남쪽의 봉지편 이 옛 철령의 자리이고 이곳부터는 고려강역이라는 사실을 알고 표지서까지 세워놓았는데 한국은 아직도 조선총독부 역사학을 추종하는 강단사학자들이 역사학계를 장악하고는 함경도 안변이 철령이라고 우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보셨던 거고요 여기 보시면 요탑에 보면 요탑의 쭉 위쪽에 저 동그란 부분이 철령이라고 써 있습니다 철령 그 철령의 오른쪽, 철령 쪽에 약간 오른쪽에 요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부근이라는 거죠 이부근, 이부근까지 철령이 이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말선초의 서북 국경과 위하도라고 해서 허우범 박사의 책이 있습니다 2021년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서북 국경과 그리고 위하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려와 조선의 서북계에 대해서 바로 대한사랑 목요 라이브에서 2021년 5월에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이 강의 내용이 1시간 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서북 쪽의 어떤 경계 고려와 조선의 서북계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꼭 한번 시청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민왕의 철령이 탈환이라고 합니다 태백일사 고려구 공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최영등이 고우에서 돌아오자 공민왕이 비로소 최영등의 견해를 쫓아 드디어 서북당을 회복할 계획을 세웠다 서북계라고 하잖아요 먼저 정동해성을 폐지하고 계속해서 인당 최영장군 등의 여러 장수를 보내어 압록강 서쪽에 팔참을 깨트렸다라고 하고요 고려사에도 공민왕 5년쯤에 인당과 강중경을 서북변 면 병마사로 삼고 전 대호군 최영 등을 부사로 삼아 압록강 서쪽에 팔참을 공격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철령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철령이는 요양성 북 요동지에 보면 요양성 북 240리에 있다 옛날에는 철령성이 지금의 철령이 치소 동남 500리에 있었는데 고려와 경계를 접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홍무 21년 철령이를 그곳에 설치하여 26년에 그러니까 5년 뒤에 철령이를 옮겼다라고 해서 철령이가 1차는 저 아래쪽이고요 저 철령이 2차는 위쪽입니다 어쨌거나 압록강보다 훨씬 위쪽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곳이 바로 고려의 경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고려의 역사를 얘기할 때 거란과 그리고 금나라가 나옵니다 거란과 금나라를 합해서 어떤 학자는 삼한이다 고려까지 합해서 삼한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거란도 한민족의 한 갈래였다라고 하는 거죠 서희와 소선영이 단판할 때 이렇습니다 소선영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나라는 신라 땅 아니냐 고구려 땅은 우리 소유다 우리 거란 소유다 우리가 고구려를 이어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을 침식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서희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옛 고구려 땅이기 때문에 나라 이름도 고려라 하고 평양의 도읍을 정한 것이다 만약 땅의 경계로 한다면 귀국의 동경도 모두 우리 땅의 여건을 어찌 침식이라 할 수 있겠는가 만약 여진을 쫓아버리고 우리 옛 땅을 돌려준다면 어찌 감히 우리가 조빙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거란이 고구려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고구려라고 한다면 그러면 땅을 이렇게 너희들 말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외교적 설득이 가능하게 된 어떤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라의 진국공주의 묘지에서 진국공주의 쓰고 있던 금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 거기에 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묘지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야율씨인데요 야율씨의 본래성은 고씨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야율씨의 원래 성씨는 고씨의 후예로서 육대 후손이며 왕족이다라고 하는 거죠 고구려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요사에서 요나라는 조선의 옛 땅에 유래하였으며 고조선과 같이 8조 금법, 8조 범금, 관습과 전통을 보존하고 있다고 요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라는 전체 동이족의 맹주로서 동이 풍속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야율아보기잖아요 야율아보기가 바로 거란의 태조인데 이 사람의 바로 그 자, 어렸을 때 이름이 안파견이었다 자는 안파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조 대성대 명신열 천황제의 성은 야율씨이며 휘는 어기며 자는 안파견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어떤 연관성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려의 동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동계를 보면요 시간이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빨리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동계는 공험 이남에서 삼척 이북을 통틀어서 동계라고 한다 동쪽이라는 거죠 고려의 동계는 삼척 이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원도 삼척인데 그 아래쪽까지 아까 기이하다라고 했던 거죠 삼척이 경상북도가 아닌 것은 누구나 삼척 동자도 아는 일인데 한국의 역사학계를 대표한다는 학자들이 만든 한국사 교과서는 모두 삼척을 경상북도 영덕과 포항 사이에 있다고 그려놓고 있다 왜 이렇게 그려놓냐면 일제관변학자들이 그렇게 그렸기 때문에 그걸 고칠 수가 없어서 자신들의 스승이 그린 걸 고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원래는 뭐냐면 두만강 북쪽 700리까지를 이렇게 북계라고 하면 북계는 이렇게 그려놨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대충 그린 건데요 두만강 북쪽 700리의 고려 북방 강역을 두만강 남쪽 천리의 함흥 부근으로 그려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윤관의 구성 개척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윤관의 구성 개척으로 지금 뭐냐면 기이한 지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윤관이 구성을 개척했는데 그게 두만강 북쪽의 700리의 선출령과 공험진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를 제3학설로 두고요 그 다음에 제2학설, 제1학설이 있다라고 해서 세 가지 학설을 그려놨는데 고려 국경을 포기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이한 지도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지도를 처음에는 국사 교과서에서 넣었다가 지금은 이거에 대해서 항상 비판을 하니까 현재는 위치를 표기하지 않고 윤관이 동북 구성을 설치했다라는 문구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의 2021년에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지도로 그려놔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에도 함흥 일대설과 그리고 윤관의 구성이 설치되었던 고려사 지리지에 나오는 두만강 일대설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까지도 하나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윤관 구성을 갖다가 공격을 하게 된 것은 이렇게 나오는 고려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진은 본래 고구려의 불악으로서 개마산 동쪽에 모여 살면서 대대로 공직을 바치며 우리 조종의 은혜를 깊이 입었는데 하루아침에 무도하여 배반하니 선조, 선고, 숙종께서 크게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효도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을 잘 계승하는 것이다 라고 고려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냐면 예종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원수 윤관과 오연총이 여진을 친 것은 선제 15세 숙종의 유지를 받고 짐이 몸소 말한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종께서는 몸소 적의 칼끝과 화살을 무릅쓰고 적진에 깊이 들어가서 배고 포로로 잡은 자의 수가 이후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천리 땅을 개척하고 구주의 성을 쌓아 국가의 치욕을 씻었으니 그 공은 가히 크다 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렇게 하여 구주를 개척하였으니 그 공이 진실로 적지 아니하다 이건 또 세종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진을 평정한 윤관은 6개의 성을 쌓고 공험진의 경계비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대한사람 국제학술제에서 남주성 교수께서는 이렇게 위치 비정을 했죠 윤관 구성의 위치는 어디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 동북 구성의 위치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하셨는데 여진 7성과 윤관 구성이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 비정을 이렇게 하셨는데 어찌 됐든 두만강 위기에 700리의 선출령과 공험진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고려사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두만강 밖 700리 선출령에 이르러 이곳에 이르러 고려의 국경을 삼는다는 7자의 글자를 새긴 윤관의 비가 있다 공험진이 두만강 북쪽 700리 선출령이 두만강 동북 700리에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이렇게 지리지에 명확하게 고려의 동북쪽 국경이 나와 있습니다 태백일사 고려국 본기에도 이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예사서에는 두 장군이 설출령에 비를 세우고 그리고 이곳이 고려의 경계이다라고 하였다 설출령은 두만강에서 700리 밖에 송화강 근처 땅에 있다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윤관이 여진 정보로의 설출령에 그 7자를 세운 고려지경이라고 하는 경계비를 세운 것을 묘사한 그림이 있는데요 역사 스페셜을 보면 연변대학교 역사 박창욱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림성 연변 연길 중심가에서 내가 그때 소학교 5학년이니까 1939년 그때도 그 비석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도 그 비석이 여기 있었다 그런데 지금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사 저널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단에 있는 사학자들이 나왔어도 가장 유력한 설은 두만강 북쪽 700리 설입니다 명백한 자료다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만강 북쪽 700리 설을 부정한 1900년대 일본인 학자들이 그 아래쪽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것을 동북구성을 명확하게 그어야 되는데 세 가지 설 또는 두 가지 설을 지금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청산을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러시아 연애주 지역의 고려 조선시대의 고고학을 통해서도 이것을 검증을 한다 고고학을 통해서 보니까 2017년에 학술대회였는데요 보면 고려의 유물들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연애주에 있다라는 겁니다 고려의 산성과 고려청자 등 고려의 유물과 유적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검증을 했습니다 경북대 이인철 교수는 윤관이 여진족을 몰아내고 국경선으로 삼은 동북구성의 최북단은 중국 흥룡강성 동령현 일대임을 관련 문헌과 현지 답사를 통해서 밝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고려의 국경은 지금 일제관변학자들이 그어냈던 원산만 이것이 아니고 천리장성도 여기에 없었고 결국 지금 뭐냐면 위에 보시는 이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그 어떤 이 국경선이 추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근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작은 여러 가지 몇 가지 안 되는 근거를 내세웠지만 그것도 확실하잖아요 확실한 근거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중국 문헌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밝혀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고려 국경을 제대로 구워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모든 위치 비정이 제대로 되고 그리고 고려의 위상이 바르게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것은 그 외에도 몇 가지 그 뒤도 이어지는데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진에게 이제 땅을 돌려달라고 애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종 때에 1109년에 가을에 구성해서 철수를 하고 여진의 옛 땅을 이렇게 돌려주게 됩니다 여진의 땅을 구성을 반환하게 됐다 그러니까 요분이 감격하여 울며 감사의 절을 올렸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예종께서 사신을 또 금나라에 보내서 포주는 원래 우리 땅인데 돌려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니까 금나라의 임금이 아국의 사신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직접 빼앗으라라고 하였다 태백의사 고려국 봉기에도 이렇게 나오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이런 얘기죠 그럼 빼앗아 보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직접 빼앗아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1116년에 금태조 안한 아골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고려 예종이 보주와 내원성을 다시 차지했습니다 빼앗았다 그래? 그럼 직접 빼앗겠다라고 빼앗은 거죠 빼앗으니까 바로 금태조가 국서를 보냅니다 형 대여진국 황제가 아우 고려 국왕에게 설을 보낸다라고 하면서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빼앗겼는데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1119년에 고려 예종이 답서를 보냅니다 심지어 너라고 보내죠 너, 너라고 보냅니다 너는 너의 근원은 내 땅에서 바라지 않았냐 내 땅에서 네가 바라지 않았냐 너의 근원이 고려 땅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금나라 시조도 원래 고려인이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금나라 시조도 고려인이었다 여진인과 바라인은 같은 조상에서 나왔다 그리고 KBS에서도 금나라를 세운 아골타는 신라의 후예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완한 아골타는 경순왕의 외손이고 권행의 후손이었다 그래서 뭐냐면 권행의 후손이었는데 아들 김한보는 권행의 아들인 김한보는 고려 왕건을 반대하여 말갈족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갈족 땅으로 갔다 그래서 아골타의 8대 조상이 신라말 고려초의 김한보다라고 하는 것을 금사에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흠정만주원류에도 사설을 보니 신라 왕실인 김씨가 수십세를 이어왔고 금이 신라로부터 온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 금나라 국호 또한 김씨 성에서 취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한 아골타인데 김아골타죠 김아골타인데 그 김아골타의 아들이 김올출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드라마에서도 보면 완한 올출이라고 나오지 않고 김올출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중국 드라마 악비 중에서도 금나라 태조의 아골타의 아들이 김올출이라고 나오는데 유승진이 그 역할을 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백안박으신 선생도 연계소문 전 그리고 몽배금태조라고 해서 꿈에 금나라 태조를 배할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설을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이유립 선생도 커바란 개천각에서 금태조 아골타도 같이 이렇게 모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냐라고 하면 민족주의 사학자였던 바로 백안박으신 선생이 대금국의 태조 황제는 우리 평주인 김준의 구세손이다 같은 민족이라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인정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국경을 두고서 거란과 그리고 여진, 금나라다라고 해서 서로가 싸우게 되었지만 어떤 학자는 왜 사만이라고 했냐 같은 민족의 어떤 계열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당고기의 태백일사의 고려국 분기를 보면 짧은 고려에 대한 이야기지만 고려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어떤 역사관 그런 부분과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이 좀 다르게 묘사된 내용에 바로잡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 고려국 본기까지 꼭 이렇게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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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